치료제 얘기입니다. 어제 이어서 머크사 치료제 얘기 아직은 사실 좀 궁금한 게 많아서 조금 남아서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일단 기본적인 궁금증입니다 교수님. 약을 먹으면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머크사의 먹는 치료제 부작용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 머크사에서 제시한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성관계도 약을 먹기 전 4일인가 먹은 후 4일인가에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지침들. 지침들 지키면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약을 먹었는데 오줌이나 이런 걸로 배출이 되게 되면 그렇게 우리 몸에 크게 부작용을 안 남긴 채로 그냥 약에 배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약의 기전을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선 우리가 약을 먹지 않습니까? 약을 먹으면 혈액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혈액 안에 약이 어떤 농도로 있으면서 혈액을 통해서 각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각 세포로 들어가는데 이때 약이 우리 몸에서 배출이 배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배출 바깥쪽으로 나오는 거예요. 배출만 얘기하면 두 경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이 소용이 안 되고 사용이 안 되고 몸에서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약이 우리 몸에서 전혀 사용이 안 되고 그냥 약 먹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를 얘기합니다. 소변으로 통해서 빠져나오는 거죠. 다른 하나는 약이 이제 막 세포로 전달이 되어서 막 사용이 되는데 이 약이 혈액 중에 있거나 세포로 있거나 하더라도 약이 사용이 되기도 하고 약이 사용이 되지 않은 잉여부는 깨지기도 합니다. 주로 어디서 많이 깨지느냐 하면 간에서 깨지는데요. 간에서 깨어져서 간에서 깨진 상태로 그러니까 독성이 제거된 상태로 바깥쪽으로 소변이나 다른 형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간 게 일정 시간 지나면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약이 mRNA를 만드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끼어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존재하겠죠. 또는 우리 몸에도 RNA를 만드니까 우리 몸에도 RNA를 만들 때 거기 끼어들어가면 우리 몸에 남게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DNA 형태로 끼어들어가면 거기에 남게 되겠죠. 특히 DNA로 끼어들어간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거기에 완전히 정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배출이 되지 않고. 그렇죠. 배출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약은 말씀하신 것처럼 끼어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대사가 되어서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몰유피라비르 같이 일단 끼어들어가는 작용이 있는 것은 끼어들어가면 거기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끼어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설탕을 먹었지 않습니까? 설탕을 먹으면 설탕도 이제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될 때 부서지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면 설탕을 먹는다고 해서 100만큼 설탕을 먹으면 100만큼 다 소비가 되느냐 하면 아니에요. 일부는 소비도 안 되지만 일부는 빠져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사용이 되게 될 경우에는 DNA에 끼어들거나 그러지 않으면 비교적 문제가 적은데 DNA 같은 데 끼어들어서 손상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그것이 굉장히 오래 남으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소변이나 간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나오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몰유피라비르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기 때문에 단지 빠져나오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보다 더 합당합니다. 이론적으로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몰유피라비르 같은 경우는 먹으면 이게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암 환자예요, 지금. 암 환자면 항암제를 쓰기도 하지만 방사선을 쬐기도 합니다. 방사선. 그러니까 이제 레이디오 사라피라고 그러죠. 방사선으로 치료하는 방사선 요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방사선은 어떤 거냐면 방사선은 굉장히 강력한 돌연변이 유발 물질입니다. 물질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에너지입니다.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에너지예요. 예를 들면 원자로 옆에서 사고가 일어날 경우에는 바로 쬐면 사람이 바로 적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같은 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심한 방사선을 쬐면 바로 그 자리에서 통나무가 쓰러지듯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에너지가 강하다는 거죠. 왜 그렇게 에너지가 강한 거를 맞으면 우리가 바로 적사하느냐 하면 순식간에 우리 몸에 있는 대사기능이나 그다음에 DNA나 이런 변화를 촉발하면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암 환자예요. 암 환자면 방사선을 쬐게 되면 이 방사선이 내 암을 치료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방사선이 또 새로운 암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러면 새로운 암이 생기느냐. 안 생긴다니까요. 이것은. 이것은 또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과연 방사선 치료를 한 사람이 그러면 암이 안 생기느냐. 생기기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T 많이 찍으면 암 생긴다든가 엑스레이 많이 찍으면 암 생긴다든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것은 그 자체의 에너지가 우리 DNA를 손상을 시키면서 돌연별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1세대 항암제가 대표적인데요. 1세대 항암제는 주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암 세포는 다른 세포들보다 빨리 자랍니다. 암 세포가 다른 세포들보다 빨리 자라면 DNA가 빨리 분열을 해야 돼요. DNA가 분열을 해야만 세포가 정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가 빨리 분열하면서 정식한다고 하는 게 목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세대 항암제는 주로 DNA를 손상을 시키거나 DNA에 끼어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시에 암 세포도 공격하지만 어떨까요? 다른 세포들도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세대 항암제들도 대부분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암을 공격하는데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예요. 그러면 1세대 항암제를 쓴 사람들이 그러면 다 암이 유발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것도 사람한테 다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개념은 뭐냐 하면 이렇게 GNO-TACCT DNA를 손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위험을 언제나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들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과 위험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암 환자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약을 쓸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에 과연 그럴 정도의 이익에 대한 동기가 크냐는 거죠. 그런 걸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저는 항상 현실적인 조건을 우리가 따져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 차례 정부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머크에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2만 명분 정도를 선구매했거든요. 그런데 그 2만 명분이 또 한꺼번에 들어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또 심지어는 찔끔찔끔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같은 경우는 고작 몇 천 명분일 테고요. 그 몇 천 명분을 재택치료를 하는 70대 이하의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에게 먹일 이유도 없고 먹일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면 몇 차례 언급해드렸듯이 병원에 있는 분들 중에서 고위험군인데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나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에게 아마 우선적으로 처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왜 그런 분들에게 왜 지노톡시서티 같은 심각한 부작용 혹은 12% 정도 이상 반응이 있는 이 약을 쓰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몇 차례 언급해드렸으면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같은 다른 대안적인 처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먹는 치료제를 둘러싼 논란은 언론의 호들갑 그리고 백신 선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 두드려 맞았던 방역당국의 트라우마 그리고 또 머크의 홍보 마케팅 전략 그리고 미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1대1로 대비하는 약간의 그런 것들 등등이 좀 섞인 굉장히 엉터리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버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버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 하나는 언론이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언론이.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지적한 것처럼 언론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 몰유피라비르의 잠재적 위험과 관련해서는 이게 워낙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른 대학에 있는 제 동료 교수하고 토론도 하고 이랬는데 이 동료 교수가 저한테 물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냐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니까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도 알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몇 안 될 겁니다. 어제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이렇게 심층적으로 다룬 게 거의 이 방송, 우리 방송이 거의 유일할 겁니다.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제가 심지어는 영어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러는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다른 하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약을 쓰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강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정확히 투여 대상군이 겹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도 가격도 더 싸면서 효과도 더 좋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쓸 동기가 없다는 거죠. 계약을 파기하면 좋겠지만 계약이 파기가 안 된다고 하면 셀트리온과 같은 항체 치료제가 없는 국가. 또 셀트리온은 우리나라에서는 싸게 공급하지만 외국에는 제값을 받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외국의 국가는 전혀 어떤 치료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런 국가에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기여를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공급을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우리 당국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